아 여기 정말 앙증맞은 조각상이 있네요 아 정말 이런거 집에 하나 해놔도 되겠어요 아 아주 이게 무슨 기능공이 한 것이 아니라 예술성이 풍부해요 옛날 그 조각 해태 조각이라든지 그런 것에서 있는 상당히 조용성이 뛰어난 작품이에요 아 그냥 요즘 이렇게 석봉들이 해 놓은 작품은 참 식상하고 참 수준이 낮고 기능공이 해 놓은 건데 이건 예술성이 풍부해요 옛날 빚어진 것들은 보면은 발톱이라든지 이런 거 보세요 끝 마무리도 그렇고 이 선들이 그냥 기능공이 생랭 없이 만들어 놓은 것과 달라요 좋네요